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안부부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바삭하게 나왔어요. 롯데리아에서 새로 나온 오징어 얼라리오? 오징어버거 얼라리오라고 써있네. 오징어 얼라이브버거요. 오징어버거 오징어버거 비프 갈릭맛이요. 한번 먹어보려고 시원한데 나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과일을 안갖고 왔네. 잡어. 잡어. 됐어. 요 재우가 오징어 잘못apa 오징어 오징어 reversing ennial 끝 오징어가 오징어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오징어 한 번 먹어봐봐 오징어 다리인가? 한 번 먹어봐봐 맛이 어때? 오징어 다리가 생각보다 통통한게 괜찮네 오징어 다리가 생각보다 맛있네요 오징어 다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끊긴다 안 끊기면 먹기가 힘들텐데 막 Samuel 그냥 오징어튀김이네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을 한 병 안에 넣은거야 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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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원래 맨 처음에 먹던 거 있잖아. 불고기 먹어. 그게 나은 것 같아. 태양마다 다 틀리니까. 끝이야. 먹었으면 이거 마저 다 먹어. 다시 하고 한번 먹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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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떤 맛이 낚시하던 간이야? 봤어? 응 오징어 좀 줄까? 응 안 먹어 안 먹어 저 아 Milke dijo Gott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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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먹으면 괜찮네. 오징어 먹으면 괜찮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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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먹으면 맛있어. 인사하고 나중에 하고 인사하고. 나중에 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